안녕하세요. 판례공부 호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배당이의와 사회취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69-69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사회행위 취소하는 채권자였고 피고는 배당받은 채권자입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2010년 12월에 회사가 채권자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줍니다. 여러 채권자 중에 한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회행위 취소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KNL이라는 곳에다가 10분의 1의 지분을 이전해줍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회사 소유가 아니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2010년 10월에 원고가 원고는 채권자였는데 회사에 이 회사의 10분의 9에 대해서 가압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가압률을 못하고 10분의 9만 가압률을 하게 된 거죠. 대신에 근저당은 전체 지분에 대해 다 돼 있는 거죠. 시기가 앞서 있으니까. 그런데 원고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률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법원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억 원을 배당을 하고 원고는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배당 2위를 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저 근저당은 사회행위로 취소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하고 얘가 받은 4억 원 다 나에게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원심이 사회행위 맞다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배당을 경정해서 원고에게 다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피고가 상고를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문제의 이유가 뭐냐면 원고는 가압률 채권자로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률 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거는 10분의 9에 관한 가압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0분의 1의 지분을 상당히 경매대금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압률을 한 건 10분의 9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내용을 봐보시죠. 대공은 뭐라고 하냐면 배당 이후의 소에서는 상대방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과 자신이 배달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당받을 권리는 내가 채권자로서 1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내가 가압류를 함으로써 가압률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채권자지만 경매 절차에다가 배당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원고는 10분의 9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률 채권자로서 한 거고 10분의 1 이거에 대해서는 안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한 거에 대해서. 따라서 원고는 사행위 취소 채권자로서 가압률 채권자로서 피구에 대해서 전액 반환을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변액을. 그러니까 전부가 다 무효니까 4억 원 전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압률 채권자로서는 10분의 9 경매 대금에 대해서만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억 원 전체가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만 가압률 채권자로서 받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거는 실무에서는 사행위 취소의 채권자로서의 범위와 배당받을 권리의 범위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이 파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실무에서는 아주 많이 등장을 않지만 이 배당이의 소가 어떤 의미고 배당이의 소에서 사행위 취소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그걸 다 받으려면 10분의 9에 대해서는 배당의 경정을 청구하고 10분의 1에 대해서는 채무자 또는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청구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들어가고 배당이의만 하게 되니까 10분의 9, 3억 6천만에 대해서만 배당이의를 경정을 받을 수 있지 10분의 1에 대해서는 4천만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이 사건은 배당이의 소에서의 배당받을 권리에 관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주는 판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